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즐거워. 오, 잘하네, 운동. 쟨, 이제 힘들지? 오, 나 진짜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한 것 같아. 어? 어? 노랫소리 들리네. 쟨, 가보자. 누가 부르는 거지? 진짜? 어머, 어떻게 아저씨 노래도 이렇게 잘해요? 진짜로? 어머. 뭐야, 이렇게 잘해요, 노래를? 아, 잠깐만요. 뭐 좀. 20년 전 노래예요. 이거 제가 MC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렇죠. 20년이나 지났어요? 아니, 립싱크였구나. 아, 들으켰다. 어떻게 알았죠? 너무 립싱크, 대놓고. 진짜요? 너무, 너무 연습했는데. 아니요, 제가. 방금 립싱크였잖아요. 네, 맞아요. 립싱크 말고 진짜 노래로 보면 놀랄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놀랄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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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짱. 오, 네박차. 네박차. 네박차 소리. 네박차 소리. 네박차 소리. 네박차. 부르실군요? 지금 노래 했어요. 아, 이거 한 거예요? 네. 바람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이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맞지 말아요라고 제니 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두 눈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떤 노래예요? 쑥스러워서 엄마를 안 보잖아. 사랑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언니,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 그만해. 제니, 제니 아니야? 제니 아니야? 제니 아니야? 아니나봐요. 아니래요. 아니나봐요. 선생님 어떤 거부터 배우면 돼요? 선생님한테. 발음이랑. 아, 발음. 말할 때 하는 발음. 발음. 발성.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네. 첫 아아를 뱉을 때. 네. 이렇게. 음이 정확하네. 청량하다 복습. girls, 제니 너무 좋았어. virtuous. 기절 했어요. 너무 노래 잘 해서 기절 했어요. 감동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것처럼. 엄마, 하지 마. 쟤 우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감동했어. 감동해서 온다고요? 너무 엄마가 노래 잘해서 감동해서 웃는 거예요? 사유리 씨,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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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이렇게 모으고 모은 상태에서 노래를 이렇게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입을 써서 발도 먹어요 몇 칼로리 소모 됐을까 됐을까 제니가 더 잘하는 거 같아 입이 되게 크게 3표 부팅 큰 깔턴 깐턴인가 안 깐턴 이게 한국말이에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대극만 안 해요? 아니 한국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 아 우리 속도죠 듣기 싫대요? 듣기 싫대요? 쟨도 말하고 있어 간작간작 공장한 거 같은데 쟨도 왜 이러고 싶어? 오케이 쟨도 오늘 진짜 잘할 거 같아요 쟨는 라커 쪽이 좀 라커 맞아요 라커 쪽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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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어? 이거 동원군 노랜데? 이 노래 너무 중독성 있죠?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크게 많이 써가지고 뭐라 해도 최고 최고 얼굴로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노래를 우는 것 같은데요? 웃기지?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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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필 끊기면 안 되니까 끊기면 안 돼요 기세를 몰아서 바로 다음 단계로 오케이 오케이 이게 꺾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좀 멋을 내는 거예요 꺾이는 거 꺾이는 거 네 하이라이터 내 마음속에 최고 내 마음 음 음 이거 어렸어 음 음 음 음 내 마음속에 최고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내 마음 음 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그래도 이거를 인위적으로 음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잡히는데 그럼 돼요? 흔들어요 음 내 마음속에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음 속에 최고 젠 엄마 잘하는 거 같아 오오 Zwe 오오 오 juice 내 마음속에 Dave fill 이제 다음은 트로트를 배우려면 트로트에 그 들어가 있는 한 항 embedded 그러면 누구 TIES 장 장 장 쟨이 한이 있어요 쟨이 한이 몇 초 있어 네 슬픈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해요 슬픈 노래 중에 좀 좋아하는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좀 맞은 것처럼 우리 나 좀 맞은 것처럼 많은 쪽으로 맞은 줄 알았어요 우리 나 좀 맞은 것처럼 우리 좀 맞은 것처럼 유명한 노래인데 멜로디가 좀 달라요? 많은 것이 달라요 잠깐만요 멜로디를 다시 한 번 좀 맞은 것처럼 좀 맞은 것처럼 어우 정동원이 좀 맞은 것처럼 우리 그만해요 엄마 잠깐만요 그냥 그 일단 똥 샀어? 똥 샀어? 똥 샀어? 그거 했네 했네 썼어 오 마이 갓 잠깐만 통화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 역시 냄새가 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텐데요 한 이야기 했다가 똥 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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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